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9절입니다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기원하느라 추건하느라 이런 내용이죠 평강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평강 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너희의 삶이 평안하느냐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시겠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일 것입니다 평강의 그리스도입니다 서론적으로 성탄을 어제 말씀 주시기를 인류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탄은 인류 최고의 날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 영광이 어느 정도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날 그 그리스의 날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예언된 사건이지만 예견된 사건인 것입니다 장세기 3장 그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그 영세전 문제부터 시작되었던 그 문제 허물과 죄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 죽음의 세력이 한평생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예비하셨고 오신다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오셨다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예견된 내용입니다 마침내 마태본 1장 21절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고 있던 마태본 1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한없는 축복을 하락하십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소망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제 1장 138 또한 마태본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각자 마지막 부분에 부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예견된 예언된 이 사건 언약이 마침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방하고 책 한 건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성경이 베스트셀레가 되어집니다 그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파고파다가 벤허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론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그 성탄 그리스도의 날이오 인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 아니라 365가 성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138 성탄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365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국의 성탄 즉 237의 성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원 4장 16절도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바로 평강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도 왕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장직 집분, 선지자직 집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적 권세,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그러한 직분을 표현하고 있는 게 모략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향, 선지자적 그러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와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우리 전생을 통해서 완벽한 성탄의 의미를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3, 6, 5 성탄이 되어지는 그래서 2, 3, 7 성탄을 우리가 참으로 전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역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쿨만도 성경을 약속과 성취로 분류를 하고 핵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약속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류 최고의 날이 무엇입니까? 오신다 메시아 약속입니다 오셨다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미가서도 보면 1장에서 3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4장 7장은 극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오신다 메시아 오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해방과 구원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평강의 삶을 성취하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평강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델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 자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신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히 이스라엘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봉 2장 1절로 2절은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설하고도 아니고 정말로 역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그 마태봉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월 27절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던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무엇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연 세상 속에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138 성탄의 다스림 속에서 365 성탄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138 성탄과 365 성탄을 통해서 참으로 성취되어진 언약이 우리의 언약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두는 바로 평강 자체일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장 7절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것 영원 무궁하고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봄 2장 14절은 영광과 평화로 성취되어졌다 나타났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자요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 현장에 보금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류를 통일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 언약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시고 이제는 관계를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이전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관심이 없던 그 현장에 그 버려진 그 현장에 바로 노바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그 노바디 현장에 바로 꽂혀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전문사역을 하면서 장애인사역을 하면서 우리 전도공동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이 바로 노바디 현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노바디 현장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인가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이 삭발을 합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이 공개된 현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바디 현장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노바디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오셨고 그 현장에 빛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현장에서도 간혹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 사역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역을 하려고 그 현장에 그 기관에 들어가느냐라고 참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바로 노바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노바디 현장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노바디 현장에 부흥의 역사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언약일 것입니다 우리가 위드와 인만웰과 원리스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노바디 현장 가운데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바로 원리스의 응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노바디 현장에 서밋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좋은 소문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금의 영향력을 입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인플루언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고의 유튜버 수익을 봤더니 8살 미국 아이 꼬마인데 올해 3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액수를 한 250몇 억인가를 벌었다고 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요새는 유튜버 시대입니다 우리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을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장애인께도 이렇게 설교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 모든 기관 기관마다 다 편집되어져서 정말 세팅되어져서 아름답게 다 유튜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이렇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평강의 왕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평강의 왕이 되어져서 정말 그 너바드 현장에 138 성탄 언약을 붙잡고 365 성탄의 의미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237 성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